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632페이지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돈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뜨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개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개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개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이주한 후에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은 세겜입니다 세겜은 가나안 중심에 위치한 곳으로 그곳 초입에는 두 개의 봉긋한 산이 있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훗날 모세는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 원칙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데 내용인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복을 누리겠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설령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 할지라도 화를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경의 선언은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 기자는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어떤 상황이라도 신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라고 알려줍니다 이건 제 아무리 대단한 다윗이라 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기돈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기돈이라는 지명은 재앙, 멸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이스라엘로 법계가 들어오고 있는 본문의 사건과 썩 어울리지 않는 지명입니다 하지만 역대기 기자가 굳이 현재 법계가 지나는 지점이 재앙, 멸망이라고 정확히 알려주는 데는 분명한 까닭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예상한 대로 법계가 멸망의 타장마당을 지나는 중에 갑자기 이걸 운반하는 소들이 난동을 부립니다 돌발 상황입니다 알다시피 소들은 다급한 상황이 아니면 뛰는 법이 없습니다 육중한 몸집을 자랑하기 때문에 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난동을 부리는 것은 소들이 더 이상 수레를 끌 수 없다는 본능적인 몸부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법계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며 수레 옆에서 노래하고 춤추다 보니 소들도 덩달아 춤을 춘 게 아니냐고 말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소들은 지금 법계를 운반할 수 없다고 울부짖으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도무지 안정을 찾지 못하는 소들 때문에 급기야 수레에 실렸던 법계가 땅에 떨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수레 뒤에서 법계를 지키며 따라오고 있던 우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손을 뻗어서 법계를 잡았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성격을 읽는 독자들은 아마도 이 대목에서 우사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누구라도 법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예상밖입니다 법계를 손으로 막은 우사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우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거니와 또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주의가 일시에 조용해졌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사의 죽음으로 조금 전까지 혼란하던 소들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행한 것인데 대래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였기 때문입니다 수례를 따르던 3만여 명의 사람들은 일시에 조용해졌고 어안이 벙벙한 가운데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사실 20년 전 이와 비슷한 일이 블레셋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법괴를 함부로 다루다가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신상의 팔이 잘려 나뒹굴었고 블레셋 주민 수만 명은 피부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지금 축제를 벌이며 법괴를 수레로 운반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도 블레셋 사람처럼 되지는 않을까 하고 심히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주관하던 다윗도 더 이상 법괴를 나아가게 할 수 없었고 큰 노여움에 빠졌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노하였다라는 말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분노의 감정입니다 마치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며 하나님께 얼굴색을 바꾸고 분을 내었던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 하를 낸 것과 다윗이 지금 노를 바라는 상황이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알다시피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하를 낸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왜 받지 않느냐는 하극상이요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의 마음이 일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일을 이렇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핵심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우사의 죽음을 잃는 독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인가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인가 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존재하지만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대리통치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은 인간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지금 법괴를 이스라엘로 들여오는 모습만으로는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법괴가 수레에 실려 다니는 일을 허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숙이 4장 15절에 따르면 법괴와 성물의 운반은 레위족 속 고하 자손의 몫입니다 그들이 어깨에 메고 다닐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법괴를 실었습니다 이 수레는 아마도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한 수레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화려한 모습일지라도 수레에 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한 적 없는 방법입니다 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법괴를 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결코 좋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발생하는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실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우리를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이 정도 좋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도 여기에 만족하라고 강요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입니까? 과연 누가 왕입니까? 자기 생각에 좋은 일일 뿐입니다 신자는 자기 수준의 좋은 일이 아니라 모든 순간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하는 소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때에 맞게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위해 때론 인내할 줄도 알아야 하고 때론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줄도 아는 것이 신자의 사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신앙이니 맞습니까? 우사의 극적인 죽음을 본 후에 다윗은 처음에 노여워했지만 이내 그 노여움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또 자신이 운반하던 법계의 주인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를 바로 알아차린 것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개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은 문제의 지점을 깨달았습니다 법계가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하는 일에 있어서 처음에는 그 주체가 나, 곧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이 사건에 주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사의 죽음 이후에는 주체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12절을 히브리어 문법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개가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오게 하리요 하나님의 개가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오게 하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의 주어는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다윗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경혜심을 갖게 되었는지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견지해야 할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자기가 쌓은 덕과 수행으로 신을 자기에게 모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낱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자기를 지은 신을 오고 가게 한다는 것이 바른 방향이겠습니까 사람의 요청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신이라면 그 신이 올바른 신일 리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임재, 은혜, 구원의 방향은 항상 일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쌓은 덕, 수행, 의로움이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부른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으므로 그는 이제 일의 방향을 바꾸기로 합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개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웻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본문에 언급된 메어들이다, 메어가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수루라는 단어가 그 원형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에는 방향을 바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의미로 생각해보면 법계를 운반하던 방식을 다윗 자신이 주도하던 방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릇된 방향을 끝까지 고수하지 않고 그릇댐을 깨달은 즉시 방향을 바꾸어 바로잡는 것이 다윗이 보여주는 지혜의 면모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를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잠정적으로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법계를 인근에 있던 레위인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개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조금 전 우사의 죽음을 가져온 법계 조금 전까지 우사에게 죽음을 가져왔던 법계가 신기하게도 오벳에돔에게는 복을 안겨준 이유가 되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원칙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행한 일에는 그만한 화가 따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행한 일에는 약속하신 대로 복이 허락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본문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비록 그 대상이 다윗이었을지라도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일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던 당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보편적인 합의를 최고선으로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것만을 추구하게 만들고 효율적인 것을 따르라고 윽박지릅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것, 효율적인 것만을 추구한 오늘의 세상이 현재 거둬들이고 있는 결과가 항상 긍정적입니까? 가학과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편리함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삶의 인간적인 면모는 사라져가고 절대 가치가 되어야 하는 사랑, 자비, 희망, 협력, 양보, 희생 이런 인간 본연의 가치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합리적인 것, 효율적인 것이 최고선이라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2000년 전 어느 청년의 허무맹랑한 일이 되고 맙니다 굳이 돌아가는 일, 힘들고 외로운 길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죽이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께서 희생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순종의 몸부림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좋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그분이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 창문을 여는 일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의 방향이 내가 주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주님께 주권을 넘겨드리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줄 알고 때론 돌아가는 일일지라도 이걸 마다하지 않는 것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면 그 방법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일의 방향을 나 중심으로 설정했던 저희를 바라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님을 제쳐두었던 저희들입니다 오늘 다윗과 우사의 실패담을 통해 우리를 보게 하시고 오벳 애돔을 통해 진정한 성공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알게 하셨으니 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리와 효율을 기치로 걸고 세상이 매일 윽박질러 오지만 저희 모두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비록 돌아가는 험지가 되고 비록 느리게 가는 답답함이 따를지라도 주님의 길과 방향을 고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처를 새롭게 덧립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